친근하면 아는 것 같다는 그래서 자기 주변을 늘 돌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자기 왜냐면 자기는 깨어있는 것 같은데 남이 볼 때는 못 깨어있는 게 있어요 남이 볼 때 깨어있게 보이려고 노력하세요 그걸 의식하세요 우리가 일반이라고 도의는 달라야죠 우리가 일반이라고 얘기하면 깝깝한 거 있으시죠 고정관념 속에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같은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소리만 합니다 자기와 합리화하면서 그런데 도의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도의는 건드리면 좀 맛이 달라요 그 사람의 어떤 고정관념 편견이 있더라도 탁 건드리면 딱 정신 차리고 어 내 업력이었네 이렇게 판단하고 어 그 말이 자명하니까 그렇게 하자 바뀌는 맛이 있으면 도인이겠죠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같은 얘기만 하고 죽어요 나이 들면 더 심해져요 자기 법괴가 더 견고해지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나는 뭐 크게 힘들지 않았다 그러면 점점 그 법괴가 진리가 되죠 그런데 이게 노자에서 말한 딱딱한 상태거든요 부드러우라는 게 열린 상태잖아요 죽을 때까지 열려 있는 분이 사실은 청년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이 들어도 청년 같죠 왜 더 자명한 거 있으면 움직일 용의가 있으면 청년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야라고 선포할 때부터는 이미 어려서부터 이미 딱딱해집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딱딱해요 딱딱해져 있어요 나의 말 안 들어요 살기도 힘든데 내 법괴나 지키자 하고 딱 자기 세계만 지킵니다 그냥 그런데 열려 있는 분은 육신의 나이가 그분의 마음을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열려 있는데 더 자명한 걸 추구하는 그러니까 깨어서 더 자명한 걸 추구하는 분이 사실은 견성도인이에요 딱딱해져 버리면 일반인이에요 우리 일반인하고 대화하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뻔한 얘기를 계속 그 법괴에서만 살려고 하잖아요 자극을 줘도 그런데 일반 도인은 달라야죠 건드리면 딱 정신 차린 맛이 이분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도 깨어 있구나 자기 마음이 고집을 부리면요 고집, 엄력이 있으니까 고집을 부리다가도 어? 여기까지는 아니야 하고 탁 틀어버리는 맛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되게 맛이 다르겠죠 그럼 내가 자명한 얘기를 하면 먹히는 거예요 일반인은 내가 자명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면 안 먹혀요 그런데 도인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얘기여도 내가 자명한 걸로 다가가면 자명한 거에는 반응을 해줘요 아무리 싫어도 그 사람이 엄력과 애고에서는 되게 거부해도 정신 차리고 야 정신 차리자 참나 입장에서 보자 너 지금 습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 말에? 저게 자명할 수도 있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견성 도인이죠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가 자명하게 깨달은 진리가 일체가 참나 작용이라는 건 아무리 확인해봐도 맞더라 그 정도는 알고 계시니까 일체를 참나 작용으로 보니까 결국 그 얘기는요 내가 사는 내 마음에서 지금 나타나는 생각감정 우감이 내가 사는 우주의 전부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우주를 자명하게 경영하려는 그 마인드는 있다고요 복궁도인들은 그날까지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게 또한 결혼식식을 하는 게 식당 아는데 그다이 경영하려는 그 나의 시민이 전부 수 있는 게 앞서 이런 게 그 4